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카우스 링 돌리기 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유니크 올리는게 우선이라가지구 유니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났네요 아 그래도 은혈 할때는 한번에 잘 갔던것 같은데 한번에 갔거든요 은혈이 아 쉽지가 않나보네 은혈 한번 돌려 볼게요 여기도 카우스 링 있을텐데 자 돌리겠습니다 원하는거는 일단 15% mp 15% 18% 네 mp 15% 와 mp 왜 이렇게 잘 나와 힘력 프로 방어력 15% 아 18%였네 방어력 18% mp 16% 대구 프로 아 안나올 마지막이네요 와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